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재 의식을 되찾은 장 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수한 서모 씨에게 개인 사무실 문을 열어준 순간 현재 의식을 되찾은 장 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성폭 그렇지 드론을 봤다고요? 뉴스 하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드론 금지 구역이에요. 저런데 그런데 드론이 보였다는 건 그거 띄워서 몰카 찍는 놈들이 그 아 저기네 다시 기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얼마 전에 잡아넣은 놈들이 이 근처에서 활동을 개시했더라고 여쭈어버렸죠. 그래서 놈들은 동범서 얼굴 동변 얼굴 알아요? 나 보고 토끼면 100% 그놈들 오케이 왜 자꾸 앞장을 서 떨려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누구세요? 가스 검침 나왔습니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에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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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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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부정이라! 이제 그만! 야, 너 잡는 거 아니야! 야, 이씨! 야, 아이씨! 아, 힘들어! 아우, 좀 무서워! 야, 얘기해! 이리 와! 아이씨! 자, 죽을라고 이 깜짝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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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하냐? 왜 잡겠어? 어? 너 평생 토끼다가 인생 좀 칠래? 3일 전에 찍은 드론 영상 내놔. 이거 왜? 아, 왜 그러지? 자, 이제 옥상 나오나요? 어? 자, 여기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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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국 씨는 사건 발생이 1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주원 씨 옥상 영상은 12시 50분부터 1시 5분까지 찍혔습니다. 어? 어? 다행이에요. 알리바 입증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자세히 봐주세요. 어? 서민희 씨도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장제국 앵커는 서민희 씨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정말 습격을 당하긴 했을까요? 맞아요. 모든 게 구라다? 오케이, 답 나왔네. 장제국의 구라는 우리의 개구라로 망하게 해주자. 네! 개구라로 뭘 어쩌자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영상은 수사팀에 넘길게요. 아, 변호사님. 오자마자 한 방. 이렇게 멋있으면 반칙인데? 그죠, 팀장님?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어요. 아, 저 그럼 다시 이혼 솔루션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 바톤터치 받으시죠. 딱! 악수도, 악수도 받으시고. 뚜껑 제대로 열렸던데. 한 방 먹였네. 한 방으로는 안 돼. 빵까지 가야지. 빵?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무실에서 말 까는 거 안 됩니다. 응, 사라야. 여기 엘리베이터잖아, 사무실 아니고. 어, 준비됐지? 네. 우린 30분 후 도착. 사라야. 사라야, 같이 가. 사라야. 아, 안녕하세요. 사라야, 같이 가세요. 아, 네. 네. 감사할 게 뭐 있다고 오라 가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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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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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네, 오! 원장실 가는 거 아닌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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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지구 용사들이야? 당신 이혼을 합의했다며? 왜 또 이래? 우린 같은 편이거든. 뭐? 서민희 씨는 미투 재판에서 이겨도 여론 재판에서 지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서민희가 마녀가 아니라 장제국이 남자 마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합쳐보기로 했습니다. 뭐, 남자 마녀? 너무 놀라지 말아요.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니까. 아, 예. 잠시 실례할게요. 응? 아니, 이게 뭐... 자, 갑시다! 어디가? 으아악! 으악! 으아악! 으아악! 아... 기적이다! 차율과 형제를 나누는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늦었네요. 보통 자작극은 전치 위주로 끝내는데 그걸로 여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의식불명까지 간 거 보면.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당신은 나한테 평생 목에 걸린 가시였어. 진작에 이렇게 밀어내고 뱉어낼 거야. 이제 알겠니? 넌 끝났어. 완전히. 아, 당신들 가정파탄범이야? 어? 순진한 여자 꼬덕여가지고 뭘 한다고 까불어? 애 잘 모르죠. 아, 딱 한 가지.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 내가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안 행복해? 야, 사랑이 뭐야. 뭐? 믿음이잖아. 상대를 믿는 딱 그만큼이 사랑이라고. 근데 이주원 씨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처참하게 깨진 상태에서 시작했어. 근데 뭐? 사랑? 그걸 어떻게 해? 행복? 너 혼자 행복하면 다야? 아니, 어디서 반말이지? 왜? 반말은 너만 해야 되니? 아, 참. 아, 내가 뭘 안다고 까부냐고? 그럼 넌 네 와이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아, 서민희 씨 재판에는 내가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이주원 씨가 나가면 이혼 합의가 물거품이 되니까. 기대해. 이주원 씨. 자. 아, 예, 오셨어요. 예. 아, 예, 부장님. 어, 이게 어때? 아, 뭐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안에도 다들 꿈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수고하고. 거기 2층 끝쪽에 부위할 필요는 있을 거야. 거긴 내가 사라고. 아, 예. 예? 알아듣지?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부장님 지시가 내려왔어요. 2층 들어가서 제일 끝에 방이 VIP 룸이라니까. 예. 거기부터 칩시다.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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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입니다. 현 시간부로 마약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차분하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어휴,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남서부 지...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아, 예. 남서부지검 동기준 검사입니다. 아이고. 거영그룹 이성준 회장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포토타입. 사진 예쁘게 한 장 박아드립시다. 네. 멀지 않은 각도로. 예. 설마 이거? 어, 맞아. 그분이 한 것. 연수원 수석이었다면서요? 어? 후덜덜 스펙에 똘끼도 후덜덜. 어, 저기요. 어, 똥금. 어, 미꾸라지다. 야, 너 이번에 용케 잘 빠져나갔더라. 야, 근데 여기가 네 지정 주차구역은 아니지 않냐? 이딴 식으로 하니까 우리 검찰 영감님들이 안 쫓아낼 수가 없었겠네. 아... 멀리 간다던데. 기름값에 보태 쓰시오? 아, 씨. 그래도 플렉스는 아는 남자야. 벌금 플렉스. 한 500만 원쯤 나올 거 알고도 저지른 거잖아. 와, 진짜 깜놀이네. 그치? 내가 여자면 이 형님 번호 땄다. 와, 완전 천생연분인데. 나랑? 설마? 어이씨. 어이, 나이스. 아, 이번에는 또 누군데. 서웅진 교수. 뭐? 야, 거긴 셀럽이잖아. 거길 막 불렀어? 아이, 계속 버티다가 강제 수사 들어간다니까 이제 막 나온 거야. 나유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서 교수야. 무슨 서인데? 대학은 지도 교수인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해. 휴대폰도 못 낸다고 버티고. 야, 잘해, 잘해라. 잘못 건드리면 굳이 아프다. 아아악! 다위미야. 망했다. 규탄한다! 교수 뭐야? 왕호 tiny놚이들. lawing wasmg. räum logic. 비극히 비극히 배우고. 아인, 아인ett. 근데에선 비극히 있고. 왜 fij했죠? нул钓이 구글 вари까요? 귀탄 Muhams Speaking lender. 귀탄 YOU Innovative Damian. 송진 교수. 서웅진 교수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의식불명된 지. 서 교수님의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 절대 없었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서 진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유사 규탄한다! 부장님 본검사가 아주 사고 제대로 쳤더만요. 아이고, 내가 골치가 아주 썩어나가요. 그런데 노 대표도... 송진 교수 알지 않나? 저희 뭐 딱히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 그나저나 그... 한번 나오세요, 부장님. 내가 그, 뭐냐. 복국 진짜 끝내주면 돼. 내가 찾았잖아.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럼. 예? 과잉 아니다, 감압 아니다 왜 해명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접어라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인마! 지검장님 새로 오시면 그때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아, 부장님! 아, 예, 지검장님. 예. 예, 예, 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자, 액정 발표할 거니까 일찍 좀 오십시오. 예, 예. 가시죠. 지검장님 쭉 오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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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검장님. 계시고.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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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자, 자. 도심 도심 드리기. 빨리 발표해 주시죠. 예, 잠시만요. 자, 한발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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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자분들. 우리 지검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 드린 만큼 시임 첫 일정을 이용진 교수를. 서웅진. 서웅진 교수를 찾아 사과드리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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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기준 검사 아니세요? 맞죠? 서균수 수사했던. 여긴 어떻게 왔습니까? 서균수 왜 투신한 거죠? 어떤 식의 강압 수사했나요? 아, 어떻게 왔냐. 걸어왔고요. 왜 투신했냐. 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람, 접니다. 어, 강압 수사 절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강압 과잉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홍보에 써먹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요? 저기 저희 부장님. 지금 똥줄 타는 모습 보이시죠? 아, 저 때문에 이번 행사 묻히면 끝장입니다. 저희 부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강압 수사 없었지 않으면 기사원 시켜도 됩니까? 최 씨는 이유가 없는데. 다시 끝이 있어. 야, 이마. 뭐 봤지? 아, 참 한결 같으세요. 후배 때문에 자기한테 스크러지 갈까봐. 똥줄 타는 요 표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장님 그러다가 똥똥 올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